네 오늘은 금요일이구요 어차피 내일 여러분들 쉬잖아요 과제로 따로 안 드리려고 그냥 같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얘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월 15일 때문에 대체공휴일 8월 16일 생기죠 그 다음에 10월 10월에도 대체공휴일이 한번 생기나요 그쵸 대체공휴일은 쉽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강의 일정은 10월 5일에 끝나는 거였을 거예요 10월 5일이었는데 대체공휴일 이틀을 쉬다 보니까 종강일이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이 됐어요 아마 HRD에서 여러분들 과정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나오면 자습 시간 좀 드리고요 하도록 할게요 남성 생존자 비율 여성 생존자 비율 이걸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남성 승객수 여성 승객수를 알아야 되고 남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한 숫자 여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한 숫자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쵸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간단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시리즈는 같은 인덱스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남성 여성 승객수 남성 여성 승객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거죠 성별이 들어있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컬럼에 VALUE.7를 계산하면 남성은 577명 여성은 314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남성 여성 생존자 순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성별로 VALUE 카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존자들을 먼저 찾는 거죠 파이타닉의 파이타닉의 변수들 중에서 ALIVE ALIVE는 YES하고 NO였었죠 혹은 SURVIVED를 사용하셔도 돼요 SURVIVED를 이용하시려면 0하고 1을 사용하셔야 돼요 SURVIVED에서는 숫자 1이 생존자고요 ALIVE는 문자열 YES가 생존자예요 어떤 컬럼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SURVIVED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했으면 숫자 1이라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ALIVE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했으면 문자열 YES라고 비교하시면 생존자 전체 생존자들은 몇 명이에요 342명 생존자 숫자는 342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존자들 중에서 FEMALE과 MALE 몇 명씩 있는지를 구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죠?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선택한다? 성별을 선택한다 그렇죠? 성별을 선택한 다음에 Value Counts를 계산한다 여성이 233명 생존했고요 남성은 109명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더 거의 두 배잖아요 그렇죠? 거의 두 배 더 생존했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지 말고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지 말고 남성들 중에서 남성이 생존한 숫자 여성들 중에서 여성이 생존한 숫자로 볼까요? 남성은 전체 891명 중에서 577명이 있었어요 577명 중에서 109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생존 비율 몇 퍼센트? 대충 한 20% 5분의 1이니까 그렇죠? 대략 한 20% 정도가 되는 거죠 여성은 891명의 승객들 중에서 314명이 여성이었어요 314명의 여성들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233명 몇 퍼센트? 3분의 2니까 거의 66%, 67% 정도 되는 거죠 맞아요? 비율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구명포트 태울 때 어떻게 먼저 태웠어요? 아이들, 여자들 먼저 태웠잖아요 물론 먼저 타려고 곱살이 켜서 얌체같이 타는 그런 인간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과 아이들 먼저 구명포트 태우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여성이 생존자 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female 숫자를 여기 있는 female 숫자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 있는 male 숫자를 여기 있는 male 숫자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시리즈죠 시리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같은 인덱스끼리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냥 나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 결과를 그냥 나눠버리시면 돼요 변수를 하나씩만 도입을 할까요? 여기는 남성, 여성의 카운트니까 젠더 카운트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젠더 카운트라고 할까요? 남성, 여성 숫자를 센 거니까 변수를 하나 마련하고 젠더 카운트 출력을 해보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거고 여기도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 여성 숫자란 말이에요 Alive Alive 부터 붙여주면 되겠죠 젠더 카운치 이렇게 해서 Alive 젠더 카운치를 하면 아까랑 똑같을 거고요 똑같을 거고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되냐면 생존자들을 Alive 젠더 카운치를 무엇으로 나눈다? 젠더 카운치로 나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입니다 70% 여성은 70% 남성은 18% 반올림에서 대충 한 20% 여기는 여성은 한 70% 정도가 생존을 한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세요 시리즈와 시리즈의 사측 연산은 산술 연산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원소들끼리 elementwise 원소들끼리 elementwise female은 female끼리 male은 male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눈다 그런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셨습니까? 자 이거는 더 쉽죠 이거는 뭐냐면 Alive 젠더 카운치를 그냥 뭘로만 나눠라? 그냥 전체 승객수로만 나눠라 이래요 그렇죠? 이거는 뭘 계산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거를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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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NGER 우리 랭스 타이타닉 랭스 타이타닉 나누는 거죠 891명 중에서 891명 중에서 109명이라고 하는 거는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891명 중에서 109명이라고 하는 거는 몇 퍼센트냐 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숫자고요 절대적인 수치와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 그 절대적인 수치가 몇 퍼센트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사실은 이거를 저는 사실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물론 물론 숫자를 하나하나 다 그 카운팅을 하셔도 돼요 성별은 여성이고 그 다음에 Alive 생존 여부는 Yes인 사람들의 랭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성별은 남성이고 Alive Yes인 사람들의 랭스 계산하고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남성과 여성의 생존자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아까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조건 하나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Alive Yes고 성별 Female Alive Yes고 성별 Male 이렇게 해서 랭스를 계산하면 남성 생존자 여성 생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성 생존자 여성 생존자를 뭘로 나눠라? 남성의 숫자와 여성의 숫자로 나눠라 그거는 조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남성 남성의 랭스 계산하고 여성의 랭스를 계산해서 그걸로 나눠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차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객실 등급별 이거는 1등급 객실의 숫자 생각해야 되죠 1등급 객실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수를 계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2등급 객실에 몇 명이 있었는지 2등급 객실에서 생존자가 몇 명 있었는지 를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것도 역시 Value Count 응용하시면 돼요 Value Count 응용하시면 되고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등급은 P 클래스였었잖아요 P 클래스 맞죠? 그렇죠? 여기에 Value Count 를 보면 숫자는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 이런 식으로 정렬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건 아니고 Value들의 숫자에 따라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3등급 아무래도 3등급이 제일 숫자가 많은 거죠 가장 싼 티켓 싼 티켓을 가지고 탄 사람들이 숫자가 제일 많았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등급은 좀 적네요 그리고 1등급이 좀 많네요 이거는 비싼 티켓을 좀 더 많이 판 거겠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변수를 도입을 할까요? 이거는 p 클래스 카운 7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도입할까요? passenger 클래스의 숫자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p 클래스 카운 7 똑같은 결과일 거고요 이거 다 더하면 491, 216, 184 다 더하면 아마 891일 거예요 그렇죠? 891일 겁니다 NA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객실 등급의 승객수 승객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각 객실 등급의 생존자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생존자들 중에서 생존자들 중에서 p 클래스의 value count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타이터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alive 변수 생존 생존 생존이니까 yes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생존자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p 클래스 컬럼을 선택하자 그러면 컬럼 하나가 쭉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p 클래스 컬럼의 value count을 예산하자 1등급의 생존자가 136명 3등급의 생존자가 119명 2등급의 생존자가 87명이라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변수를 도입을 할까요? 변수를 도입을 할까요? p 클래스 원칙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만 딱 봤어요 이렇게만 딱 보면 1등급 생존자 숫자랑 3등급 객실 생존자 숫자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어? 객실 등급에 대한 차이는 없었나? 라는 오해에 빠지기가 쉬워요 1등급 객실에 있던 그 객실의 생존자 수와 3등급 객실에 있었던 생존자 수가 물론 1등급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숫자로만 보면 아, 그러면 객실 등급 별로 별로 그렇게 차별은 없었구나 이거는 커다란 오해라는 얘기 혹시 영화 보신 분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잘 모르실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면 그 1등급 객실에 있던 승객들이 구명포트를 타는 동안에 3등급 객실에 있던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별이 자, 이 착시는 이런 착시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3등급 객실에 승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500명이죠 500명 중에서 몇 명밖에 못 살아났어요 119명이 살아난 거예요 20%가 조금 넘는 거죠 그렇죠? 20%가 조금 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등급은 승객 숫자 자체가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몇 명밖에 안 돼요? 216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136명이 살아났어요 50%가 훨씬 넘죠 그렇죠? 네 3등급에서는 숫자 자체는 많아 보이지만 그 객실에 승객 수 대비 생존자로 보면 2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등급은 50%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실별로 구명보트를 태우거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alive p-class count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p-class count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죠? 자, 1등급 볼게요 136명 나누기 216명 62.9% 대략 한 63% 숫자 비슷한 거 맞죠? 그렇죠? 자, 2등급 2등급은 87명 생존자 나누기 184명 184에 50%면 92명이잖아요 92명보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50%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40% 후반대죠 47% 맞죠? 그냥 대충 암산에서 비율 맞는 거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등급 119명 생존자 나누기 491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조금 넘을 거예요 24% 맞죠? 자, 이렇게 보면 객실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하면 1등급 객실에 있었던 여성 승객이 그렇게까지 줄이면 1등급 객실에 있었던 여성 승객이라고 줄이게 되면 아마 80, 90%는 생존하지 않았을까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요 물론 이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그 숫자를 다 세셔도 돼요 1등급 객실의 숫자 2등급 객실의 숫자 3등급 객실의 숫자 이렇게 해서 랭스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랭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다 일일이 다 세어도 되고요 개수 샌 다음에 그리고 생존자 안에서도 생존자 안에서만 다시 1등급 숫자 세고 2등급 객실 숫자 세고 3등급 객실 숫자 세고 그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아마 똑같은 결과 가 나올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alive p-class count 를 넘 패신저 전체 숫자 891명으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891명 중에서 1등급 생존자는 15% 891명 중에서 3등급 생존자 13% 891명 중에서 2등급 생존자 9% 10%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작게 보이는 거 이것도 착시에요 왜 그러냐면 2등급 숫자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2등급 객실에 있었던 승객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작게 보이는 것도 일종의 착시입니다 착시 분모를 무엇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네 15세 이하 승객들 중 생존자 비율 찾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15세 이하 승객이 몇 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15세 이하 승객들 중에서 생존자는 몇 명이 있느냐 알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15세 이하 승객들을 찾아볼까요 타이타닉 에서 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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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어디 있나요 나이는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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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밖에 없어요 나이가 있어서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15세 이하 15세 이하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age 부분 보세요 age 부분 보시면 2살 14살 4살 14살 2살 0.83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8개월 이런 뜻인가 뭐 그런 거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NA는 제거가 됐을 거예요 NA는 아예 비교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15세 이하의 승객 수가 되는 거예요 전체 891명 중에서 891명 중에서 83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네요 그렇죠 9% 10% 정도가 15세 이하 6명 15세 이하 됐죠 그럼 여기에 length를 구하면 그게 15세 이하 숫자겠죠 under 15이라고 할까요 변수를 하나 마련하고요 얘를 저장하지 말고 length를 저장하면 되겠죠 length를 length를 저장하면 83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네 83명입니다 15세 이하의 승객 숫자는 83명이고요 그럼 15세 이하의 생존자를 찾아야 돼요 15세 이하 생존자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죠 타이타닉 타이타닉 에서 15세 이하다 15세 이하다 15세 이하다 and 그리고 생존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그쵸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이가 나이가 15세 이하이고 15세 이하이고 그리고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에서 무슨 변수가 alive 변수가 값이 yes 생존이고 이게 15세 이하의 생존자죠 그쵸 그래서 나이를 보면 다 15세 이하구요 생존을 보면 다 yes에요 생략된 게 없나봐요 생략된 게 없나보죠 네 점점점이 없으니까 여기에 무엇을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 length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죠 그 값을 저장하면 되겠네요 alive alive under 15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세보세 이하 생존자 숫자입니다 몇 명인가요? 49명 83명 중에서 49명이 생존했네요 비율은 쉽죠 이제는 alive under 15을 under 15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59%가 생조를 했네요 15세 이하에서는 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연령대별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파생변수가 없죠 파생변수가 없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 미만 10대 미만도 있겠죠 뭐 0세부터 9세까지 그 다음에 10세에서 19세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연령대 구간을 만들어서 연령대별로 생존자의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뭐 연령대와 성별을 그 조합을 해보신다거나 뭐 연령대와 성별과 그리고 어 객실 등급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서 생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하신 거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 있잖아요 오늘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중요한 거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로케이션 아이로케이션 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인덱스 기반으로 우리가 셀렉팅하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기반으로 셀렉팅하는 방법 로우드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거 분명히 차이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리언 인덱싱 이거 지금 전부 다 불리언 인덱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아래에서 했었던 필터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이에요 이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파이썬에서 부르는 게 판다스에서 얘기하는 게 아래에서 얘기하는 필터링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만 이용하시면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잘 조건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다른 데이터 프레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들을 가지고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래에서 했었던 거라든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파일 업로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코랩 파일을 연결할 때마다 코랩과 연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폴더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제이슨 파일 csv 파일 csv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csv 파일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머신러닝 연습용 이에요 머신러닝 연습용 이에요 csv 파일 자체도 되게 크고요 크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하우징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가격 예측하는 그런 문제고요 앱니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이미지 에요 손글씨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 에 csv 파일 이에요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판다스 홈페이지 판다스 홈페이지에서 유저 가이드 유저 가이드 텐미닛 판다스 판다스 10분 만에 끝내기 이것만이라도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것만이라도 공부하시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csv 파일 직접 읽어드리는 거 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든가 기터브에 업로드를 하든가 혹은 여기 로컬 세션에다가 업로드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csv 파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read csv 하고서 csv 파일을 분석하는 것들을 해 볼 거고요 시각화 할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메트플러리프 잠깐 우리 했잖아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다룰 거예요 메트플러리프를 이용한 시각화 그리고 csv 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시각화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서 하게 되면 아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룹 바이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R에서 연습 많이 했었던 그룹 바이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